안녕하세요. 워남보 배철원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요?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남보 신박한 아이디어구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워남보 신박입니다. 왔다 장보리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고 그 드라마에서 장보리씨.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워남보 신박. 워남보 신박한 아이디어구만.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에 매일 한 5천분이 계속 워남보 신박을 청취해 주시는데 조금 아마 약간씩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한 두세 달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두세 달 지나면 아 몸이 느끼잖아요. 아 내가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런 건 느끼시는 것처럼 시세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노심초사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문 그동안에 쭉 보시면서 많은 지식이 그래도 축적이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운동도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기본기가 잡히면서 조금 이제 쉬워지잖아요. 처음에 10키로 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 지금 3개월 꾸준히 매일 이렇게 했었다면 10키로를 이제는 걷더니 뛰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어려운 시장에 계속 이렇게 신문은 이게 3개월이 아니라 이제 뭐 3년이 되고 30년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런 지식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정말 워너버펫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훤히 깨뚫게 되면서 그렇게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유럽 진격하는 K-방산 폴란드의 10조 수출 한국폴란드 방산 수출 MOU의 주요 내용 보시면요. 현대로템에서 K2 전차 180대 2024년까지 3조원 이상 400대가 2030년까지 8조 이상 이렇게 마입합니까? 그 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카이는 FA-50 경공격기가 48대인데 3조 4천억이고요.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포 670여대를 4조원 이상 엄청나네요. 유럽 국가 첫 대규모 수출이고요. 현대로템 K2 전차 3년 내 180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폴란드의 성과로 노르웨이 호주도 이제 공략할 거라고 합니다. 방산 수출 글로벌 3위권 도약 목표 글로벌 3위권에 도약한단 말이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카이 한화 디펜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달 말 폴란드 국방부와 총 10조원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국가의 K-방산 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첫 사례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호주 등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로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폴란드 정부는 국내 방산업체들로부터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방산 제품을 장기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방산업체 경영진을 만나 수출 물량과 가격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달 말부터 MOU 또는 MOA 합의각서 방식의 업무 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제품의 가격과 인도 시기 등은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마 일본이나 저기서 보면 한국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의 이제 뭐 뉴키드 언더 블록을 하고 비교하기가 그렇죠. 이제 비틀즈 같은 그런 방탄소년단이 탄생을 해가지고 하이브가 한 1년에 1조 매출한 데 했잖아요. 그 정도의 문화 컨텐츠까지 이제 파는데 이제 방산까지 하고 글로벌 이제 3위 업체가 되겠다고 하는데 비싼 몸이 된 K-방산 플란드는 이번 계약을 위해서 지난 5월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플란드 국방부 장관이 내 방안을 했었네요. 현대로템과 카이하네 디펜스 공장을 찾아 제품을 실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플란드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나토 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방산부문이 새로운 수출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K-방산 제품 수입에 속도를 내는 것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방산업체들의 타겟은 폴란드만이 아니고 올해 말 기종이 선정될 노르웨이 차기 전차사업 17억 달러 규모는 2조 천억 정도 되는 거죠. 비롯해서 호주의 차기 장갑차 선정 프로젝트 50억에서 75억 달러 이거는 훨씬 크네요. 보니까 한 7조에서 9조 정도 되고요.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 도입사업 이것도 17억 달러 이상 등에서도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말 기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방산 수출이 향후 5년 내에 3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가 뛰어나고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산 무기를 찾는 국가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한국경제의 최동욱 김익환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우리가 환율 때문에 다 걱정하시잖아요. 1,300원이 넘어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달러로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달러로 계약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환율이 좋으니까 그 환율 효과까지 얻게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제1호 상무랑 채풀미에서 넷플릭스 어제 실적 발표한 것 가지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환영향을 엄청 받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를 저는 달러로 내는지 원화로 내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원화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11,000원이면 그동안에 11,100원이었을 때는 10달러였잖아요. 그런데 11,000원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달러로 환산을 해서 넷플릭스의 레브뉴랑 영업이익을 환산을 하다 보니까 10달러가 안 되는 거죠. 9달러죠. 9달러에 3, 9, 20, 9달러도 안 되네요. 12,000원이면 그런 식으로 이제 환해 역량을 받으면서 영업이익에 크게 차질이 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풀고 나면 꼭 2년째에 무슨 위기가 조성되면서 달러가 다시 급등하면서 돈을 왕창 찍었으니까 달러가치가 원래는 급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희한하게도 달러를 왕창 찍고 2년째쯤 되면 뭔가 위기가 탄생합니다.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때는 2010년도에 갑자기 그리스 위기 이후로 남유럽 위기가 터졌고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또 전쟁이 터졌네요. 2020년 3월 이후로 딱 2년째 되던 시점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지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달러 가치가 또 급등을 하면서 달러가 왕창 풀렸는데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항상 이렇게 환율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반대로 넷플릭스랑 반대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수출 기업들은 또 쾌재를 부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은 흘러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기가 조금 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투자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날고 싶은 현대차 롤스로이스와 어깨동모라고 하면서 요즘은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어떤 비즈니스를 또 막 하는지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18일 판버러 에어쇼가 열린 영국 판버러 공항에서 워런 이스트 롤스로이스 최고 경영자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기체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면서 뒤에 헬리콥터 같은 미래의 헬리콥터 같은 게 막 보이네요. 자 2025년 수소항공기 개발계획 엔진 수소연료전지 등 기술협력 프랑스 기업 사프랑과도 MOU 현대차 그룹이 영국의 명품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미래 이동수단 협력에 나선다. 그 대상은 자동차가 아닌 하늘을 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다. 두 회사는 자동차 엔진 수소연료전지 기술력과 합쳐서 2025년도에 수소전기 수직 입착륙 항공기 수소 E-VTOL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의 워런 이스트 회장과 만나서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함께 현대차 그룹의 미국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법인 슈퍼널 부스를 둘러보고 새롭게 공개한 UAM 인테리어 콘셉트 모형에도 탑승을 했다. 이 뒤에 사진이 보이는 게 이건가 보네요. UAM의 인테리어 콘셉트 모형이라고 합니다. 슈퍼널의 UAM 인테리어 콘셉트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나비 생체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5인승 시트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로이스 로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나옵니다. 1906년 설립된 영국의 항공기 엔진 회사로 항공, 우주 및 군수, 에너지 선박 등의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산은 현대차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 기체의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과 배터리 추진 시스템, 그리고 슈퍼널이 개발 중인 UAM 기체의 배터리 추진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를 2025년까지 수행하게 됐다. 로이스 로이스 하면 우리가 차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기 엔진, 우주, 항공우주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이런 회사랑 현대차 그룹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적용 범위를 미래 항공까지 넓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2050년까지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항공업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프랑스 항공 엔진 기업인 사프란과도 MOU를 맺었는데요. 사프란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및 로켓 엔진 등 다양한 항공우주 및 방위 관련 장비를 설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 그룹과 사프란은 현대차 그룹의 AAM 기체에 들어갈 추진 시스템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세계적 항공기 제작사 보잉 등 주요 항공업체의 최고 경영진과 만나서 AAM 사업의 앞날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찾았다. 현대차 그룹 사업의 30%는 UAM이 될 거라고 지난 19년 타운홀 미팅과 세계 가전박람회 2020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유중은 기자님이시고 이런 거 보면 참 현대차가 어제 기준으로 PBR 0.63 뭐 이랬었는데요. PBR 0.6 이라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서서히 망해 거다 라는 망한다라기 보다는 성장이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그렇게 약간 도태된다. 도태되는 업종 PBR이 보통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실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미래 산업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의선 회장님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중국 투자 금지 못 박는다. 미국 보조금 인센티브 받으면 10년간은 중국에서 공장 신설 확장을 금지하고요. 기업은 의회에 규제 반대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미국 연방의회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에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사실상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탓에 반도체 기업 사이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렇네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시양공장하고 우시공장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 상원은 이러면 19일 미국 반도체 산업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19일? 19일이면 오늘 어젯밤인가요? 오늘이 지금 7월 22일이잖아요. 22일이니까 오늘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법에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25% 세금 공제와 공공무선통신만 혁신자금 15억 달러 지원, 국제보안통신프로그램 5억 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각각 처리한 미국 혁신경쟁법안과 미국 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따로 떼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왔으나 세부 상황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화가 장기간 지연되자 큰 줄기가 동일한 반도체 부문만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8나노미터 미만의 반도체 생산에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대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는 14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으로 생산되는 고사양 반도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아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웬만한 건 못하게 했다는 거죠. 백악관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가드레일은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만 간추린 만큼 상원 절차 투표에서 무난하게 가길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인데다가 낸시 플래지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풍기 현상을 빚을 만큼 화랑이 반도체 산업에 굳이 국가 보조금을 줘야 하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서 8월 휴정기 이전에 상원을 모두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적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영국의 파이내셜 타임즈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생산 투자 계획을 지금 세워뒀다면서 엄격한 가드레일 조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고요. 인텔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이 중국 투자 규제에 반대하며 의회의 로베이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인텔이나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은 중국 투자 규제에 오히려 반대하면서 의회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이렇게 이 정도의 반도체 지원법 거기다가 중국 투자 못해 이랬을 때 오히려 후폭풍이 역풍이 더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부질이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부질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일경제신문인데요. 금리인상찬물에 열기가 식는 세계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에 열기가 지금 식는다라고 있습니다. 각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집가상승률이 2분기째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캐나다 뉴질랜드 집가 연초고점 대비 8% 하라. 긴축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라고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2019년부터 코로나 직전에도 경기가 안 좋았고요. 19년, 20년, 21년까지 사실 부동산이 미국이나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집가시 쫙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열기가 식는 세계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택가격지수 여기 표가 나오네요. 2018년 1분기에 물가상승률 감안한 실질성장률이 한 2% 전후로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3.3이고요. 명목 상승률은 2018년에 한 4에서 5% 고사이에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10.2%까지 그렇게 올라가 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금리 상승으로 주택품이 전세계적으로 사그라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캐나다의 6월 평균 집값은 올해 초 고점 대비 8% 떨어졌고 뉴질랜드의 지난달 집값도 작년 말보다 8% 하락했고요. 스웨덴 5월 집값은 전달보다 1.6% 하락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장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 부동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며 올해 1분기에 브라질, 칠레,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집값이 하락했다고 밝혀고요.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올 1분기에 10.2% 상승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3%로 2분기 연속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 하락세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해석이 되는데 캐나다 은행이 0.25%였던 기준금리라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난주 2.5%까지 걸어올렸죠. 100pp 인상도 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매매건수는 급감을 했고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 주택거래건수는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고 합니다. 토론토의 주택평균 가격은 가장 높았던 지난 2월 대비 약 20% 밀렸다고 합니다. 캐나다 팁 맥클럼 캐나다 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시장 냉각은 필수적이다라고 하고요.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GDP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캐나다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5월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서나 높은 가격과 금리 부담에 기존 주택 매매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리 인상의 역량을 먼저 체감하게 된다. BIS에 따르면 호주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5%가 변동금리형이네요. 호주 시드니와 멜브론 집값은 지난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6월 두 도시의 주택가격은 각각 1.6% 1.1%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중앙은행이 약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인 미국 등의 국가들은 고금리의 역량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주택시장 침체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각국은행과 대출자들의 재정건전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주택시장의 충격파가 크다면 이는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더 큰 경기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저널은 전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감소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 충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집값 하락은 주택 소유주의 소비주출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시장 위축으로 신규주택건설, 부동산중개업 수익이 감소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가 있고요.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이 취약해 보인다고 월스트리저널은 말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주택시장 위축을 의식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금리 이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가 되는데요. 닐 시어링 런던 캐피탈의 이코노믹스 수석경제학자는 적당한 집값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로 용인될 수가 있지만 너무 심각한 하락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혜림 기자님이 쓰신 기사이고요. 실제로 2006년 8월까지 2004년 6월달부터 패드가 17번의 25pp 인상을 그때 앨런 그린스펜이 17번 금리를 올리면서 5.25까지 올려놓거든요. 5.25까지 올렸다가 2006년 8월 이후로 금리를 못 올려요. 2007년, 2008년 리마 사태 터지면서 금리를 확 낮추기 전까지 5.25에서 플랫하게 가는데 못 올렸던 이유가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못 올렸었습니다. 2006년 8월 이후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유가는 어떻게 됐었죠?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7월까지 유가는 146불까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패드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렸던 이유가 집값이 조금 심각하게 빠지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닐 시어링 이코노믹스 여기 경제학자님이 얘기한 얘기가 바로 그런 상황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메신바 기사는 벌써 다 했나요? 아, 하나 안 했군요. 어쩐지. 서울신문인데요. 강남불패도 흔들린 하락기, 현 시장 상황과 기시감? 기시감이 뭐죠? 2008년에서 2013년 시장 상황이 어땠나? 오늘 제가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좀 두 개 가져온 이유가 실제로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소비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었던 때가 2012년 전후였었거든요. 그때 2012년, 13년도에 직화시 빠지고 그러면서 그때 영글도 투자해서 빚으로 주택 산 사람들 이제 시한폭탄이 터진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왔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과거에 항상 어땠는지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2008년에서 2013년 시장이 어땠나? 2012년 집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고요. 압구정의 101제곱미터죠. 101제곱미터가 이제 13.8억이었었는데 이 스퀘어미터를 3.3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냥 이제 33평? 4평? 34평이라고 보고요. 13억 8천이었는데 9억으로 뚝 떨어졌었고요. 그때 27억 27평짜리가 12억 하다가 많이 떨어졌었죠. 11억 얼마였다가 하여튼 7억 8천의 매물 나왔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하락기 직전에 급등이 닮은 꼴이다. 금리 흐름, 거래 절벽 당시와 유사다. 라놓고 하면서 집값 하락의 공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2008년에서 2013년을 악몽처럼 떠올린다. 특히 2012년에 집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렸던 때로 그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5.77% 떨어졌는데요. 이듬해 2013년도에도 0.84% 추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때는 강남 불폐신화가 크게 흔들린 시기이기도 하다. 2011년 초 13억 8천이 이렇게 5억이나 빠지면서 9억이 됐었고요. 최근 시장의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하락기 직전에 집값 급등기를 겪은 점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2006년 수도권 집값은 24.24%나 치솟았고요. 2007년에도 7.85% 올라섰습니다. 이후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서울 집값이 1.7% 하락을 했는데 강남구가 마이너스 5.99 서초구가 마이너스 6.46% 서울 평균보다 3배 이상 그때 떨어졌었네요. 이듬해 집값이 반짝 반등했지만 결국 2012년에서 13년 대세 하락기를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리의 흐름도 당시와 유사한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에서 그때 이제 페드의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맞췄었죠. 5.25%에서 2010년 상반기에 2%까지 낮아진 뒤에 왜냐하면 리마 사태 터짐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가 5.25%에서 1%까지 확 낮춰버리니까 우리도 2010년 상반기에 2%까지 낮아진 뒤 2011년 상반기까지 3.25%로 1년간 1.25% 포인트 인상을 했었네요. 페드의 금리는 2015년 12월 달에 처음 올리기까지 계속 1%를 유지를 했었는데 한국은행은 3.25%까지 또 올려놨었었네요. 그리고 2012년 직전 상황만 놓고 보자면 금리 급상승을 겪은 것이다. 거래 절벽 현상도 마찬가지다. 2011년에서 12년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846건에서 17만 3,757건으로 3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2020년에서 21년에는 37.6% 줄었다고 합니다. 더 줄었네요. 특히 올해 1월에서 5월은 더욱 심각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요. 2008년에서 2013년 당시 집값 하락 요인 중 하나는 이 얘기 나오긴 나오네요. 정부의 강력한 공급 대책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그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2012년까지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 6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에 68만 5천 호의 아파트가 준공됐다. 당시 집값이 급등할 때 대출을 끼고 고점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금리가 오르자 원리금 상원의 허덕이나 하우스포어가 속출했다. 하우스포어 위기감에 생애 첫집 구매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 건물을 구매한 매수인은 16만 8천 7백 13명으로 2022년 16만 1천 7백 43명 이후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제가 잘 모르지만 12년마다 조금 주기가 왔었더라고요. IMF 직후에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사면 양도수 면제 이런 거 5년 동안 해주고 그리고 2012년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그런 조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하고 이때 당시에 약간 1년간의 시차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2007년까지 집값이 강했었어요. 그때 워낙 이제 펀드 열풍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성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거기다가 원화 강세 2007년에 원화가 지금 달러 대비 9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910원 정도 했었고 N화 대비해서도 770원까지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 역량 때문에 자산 가격이 집값이 미국보다도 1년 반이나 더 강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미국은 2012년도에 바닥치고 이제 집값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집값이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2년 이렇게 래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부동산 뉴스까지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